어? 아직 있네? 야, 뭐 할 말 있니? 대화 안 바뀌었어. 딴 건 몰라도 세트는 여기 있는 걸로 갈아입고 싶거든요. 어디 볼까? 너무 추한데? 나름 어울리기도 하네. 그럼 난 이 세트 입고 너가 입어라 내꺼. 하아! 됐어, 가자. 어우, 뭐야. 밖에 나와서 나 기다려준 거야? 웬일이야? 게르르트는 어떻게 됐어? 죽었어. 구울해지지 더군. 검 줍시다. 나르노에게 말하지 마. 일단 영주님께 보고해야겠어. 나 말할 건데? 가족 얘긴데 내가 말해줘야지. 날 너무 믿는구만, 애송이. 게르르트의 선물이야. 음... 어... 어... 왜? 안 알려줄 거야? 아... 미안. 묻는 걸 잊었어. 그래도 아빠는 괜찮아 보였어. 둘 다 거짓말이네. 내가 나중에 데스랄슬 만화 생기면 소생시켜줄게. 그럴 기회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브란트와 대화하기. 야, 주날도 쟤 좀 발로 차버리면 안 되냐? 좀 재수 없는데 쟤. 너 저기 동물 셋 있으니까 짜투리 됐다, 야. 걔 한 마리 있었을 때는 나름 가족 행세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가정부네? 가자. 솔직히 고로리 전투력도 낫고... 어, 뭐야. 왔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여하이가 입증됐어. 그 말들이 다행이야. 원래 타령병으로 돼 있었죠? 소븐가드에서 많이 기뻐하겠지. 혹시 소븐가드로 가면은... 게르르하르드가 있는 그런 이벤트 있으려나? 다음은 뭐 할 거야? 애 엄마 찾을 거야? 영주님께서 그녀를 찾는데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어. 조만간 찾게 될 거야. 우울해하지마. 라라노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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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의외로 빠르니까. 의외로 아니야? 얼굴에 쓸려있던가... 음... 다음에 보자고. 아... 나도 좀 사야겠다, 야. 끌려갔다 와서. 이... 맨 내부에... 활성화됐다면 뭐 주날인가? 야! 이번... 이번 게스트는 너네 그냥? 선택이 아니라? 아... 포기하지 마라. 저주란 게 뭐야? 알려고 하지마. 격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싸움에서 벗어나라. 아무쪼록 조심해. 이 저주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거지? 그 저주를 풀고 싶다면은 키네시스의 순결한 딸을 찾아라. 선택의 여지는 없다. 자신이 공정해져야만 해. 그러면 그녀를 찾게 될 거야. 뭔 개소리세요. 무슨 건담 같다. 어, 검은 벽. 순간적으로 끝난 줄 알았네. 아유. 야츠하시와 대화하기. 야츠하시가 뭔데? 일단 가보죠. 어, 뭐야? 여기까지 왔어? 네. 되게 한가한가 보다. 그 끝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매불 가로질러 온 거네. 보급품. 파는 거야? 이런. 건방진 녀석. 그냥 줘야지. 야, 근데 되게 알차게 해준다. 독저학력이 증가한다. 이거는 나 도구로 지금 연맹이겠다는 건가? 동면용 목걸이 사와야 되나? 어, 진짜 동면용 목걸이 사와야 되나? 하아... 그래서 무슨 일이야? 이미 알고 있잖아. 임무야, 임무. 마녀사냥.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교회로 돌아가 있어. 거기에서 병아리 장수로부터 지령을 기다리기로 했으니까. 병아리 장수가 지령을 준대요? 공방에 있는 오즈월드와 대여하기 저기까지 가야돼? 아 근데 일단은 저기 목걸이라도 좀 살까요? 씨앗살 끼고 있으니까 최하급 반지랑 장비 좀 구하자 어디서 어디서 야 센데? 소비량이 엄청난다 일단 돈 모으고 돈은 뭐 모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마흡사 퀘스트를 좀 깨서 변화 마흡을 좀 배우도록 하죠 아휴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아휴 나 이 짓을 또 해야되나? 자기감들고 괴로워 오즈월드 이 녀석 내가 1레벨 더 높다 아휴 변화 마흡을 힘들게 찍은 이유가 미친 이것 때문에 찍은 거거든요? 맞아 올리려고? 맞아 30%가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돈 다 쓸 거야 방정할까? 아휴 가기 싫다 귀찮다 이제 모든 게 귀찮아 여기서 너무 오래 살았어 근데 분량이 안 나온 것 같아 너무 아 가자 아 사자 혹시 모르니까 특화자 삽니다 미쳤다 미쳤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끊고 오늘 너무 진행한 게 없는데 내일 다시 해서 분량이 부족하면 이어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뿅 아휴 어 뭐야 왜 이래 뭐야 이게 뭐야 시작하자마자 뭔 짓이야 자 엘더스크롤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자 빨리 가자 분량 좀 애매한 것 같아 이번 임무는 뭐지 곧 병아리 장수들이 교회 상부에 나타날 거야 지령도 거기서 거론될 거고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나를 보거라 병아리 장수들만 쳐다봐라 보이지 않는 척해 놈은 쳐다보는 거 싫어하니까 아 그래 보면 어떻게 되는데 너 침대로 가서 며칠 동안 잠만 자게 된다 교회 위로 올라가자 빨리 가자 이미 편집이 다 끝났거든요 7분이에요 딱 빨리 썸네일 각줘 빨리 내놔 빨리 이브나 썸네일 없어 빨리 내놔 그것하고 가니? 누굴 쳐다보지 말라 혹시 열리냐? 안 되는구만 알았어 알았어 야 그런 거 있고 그런 목소리 내면 어떡하냐 그 놈하지 않게 원래 다 한 명 없어지고 다른 한 명 늘었군 괜찮은 건가? 내가 죽인 녀석이 원래 여기 팀이었나봐 쉬운 임무 좀 내줘 야 웬일로 날 배려해주냐 이 성수 너무 좋은 것 같아 흰놈의 기본 방침은 적재적소 알맞은 사람을 두는 것이다 자잘도 마찬가지다 아까 그 666짜리 걘가 보다 흰놈이 우리 임무 뭐야 시간이 아까워 맞아 시간 아까워 빨리 동부 모로윈드 국경 근처에 있는 울프하스 검은 벽 란 마을에서 애쉬랜더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 주동자는 글램몰을 마녀임이 밝혀졌어 그래서 너의 임무는? 그래서 임무는 뭔데? 마녀를 죽이고 이슬방울을 치하라 이건가? 비행선에서 읽어두면 좋을 거야 알았어 빨리 가자 내용 이해했어 로미온 박사에게 전해주지 이번에는 레벨 40짜리인 오즈월드가 같이 파티로 끼나보다 예전에 브란트 라르노 삼촌 브란트 브란트가 같이 싸웠던 것처럼 이제 오즈월드가 니가 먼저 가야된다 너 총있다고 먼저 가지 않는 생각하지마 톱을 장착한 시점에서 먼저 가야돼 이미 어? 야 멋있는데 가자 이거 썸네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비행선이 너무 커서 각이 잘 안나온다 아 이것도 나쁘지 않네 자 갑시다 그래서 어디갔냐 얘 그냥 타면 되나? 와 맵 깔끔한 것 봐라 이동하고 있어 바람 막 지나가 야 이거 마음에 드는데 출발 눈물 눈물 요즘 이 비행선이 u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